히힛 어? 방안 내리고 있다 누구냐? 겐지 아니에요? 밀스턴! 밀스턴 조심! 밀스턴 반피! 겐지 들어왔어요? 자리야 주름실드 빠를꼬요? 가벼운 불상이다 상대도 아나 상대 아나 옥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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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앗고 자리앗고 자리앗다 아 그 아나 딸피 맥크리 반피 아까비 가벼운 불상이다 넌 무사할거야 아이고 들어갔는데 2층에 2층에 룩크리 겐지 짤 너이스 아나 아까 그 위치여 계속 위치여 아나 개피 아나 수면초 빠질꼬 루슈루슈루슈루슈루슈 맥크리 맥크리 오른쪽 라인님 나와요 아 옹 빨라져라 자리야한테 아나 공 석양 왼쪽이 저한테 저한테 퐁퉁히면은 이거 아 나 죽었다 이거 아 라인이 정의 구현한다 루슈루 개피 어 나이스 아 혹시 때려잡아야죠 라인으로 제가 라인님 믿고 라인님한테는 뽕 안줘도 되겠네요 안줘도 알아서 다하시겠네 안줘도 알아서 다하시겠네 아 잘하는 하스 물어줘야지 아 아 맥크리 문허크 함 해보라고 드렸는데 적이 없었네 아 이들 2층에 몰려있어요 아나 개피 겐지 겐지 아 3분의 1 아 이거 원숭이 방벽 때문에 미스터 콜 겐지도 콜 아 아 수면 아 꿀잠자는 아 아나하고 루슈 반대편 2층 겐지 아나 수면 빠졌고요 미스터 올라갔어요 아이고 겐지 피해 아 저기서 뒤에 로드오브 아나 몬숭이 꿀잠 나이스요 미스터 안쓸게 아직 네 오른쪽 오른쪽 치 뽕 오싶어 자리아한테 하나공 아이고 자리아님 입맞았어 자리아 아나 컷 아나 컷 나이스 다 탈랐어요 저 라인하러트가 메인들이에요 아 아 4급이야 메인탱이 아니라 메인들 라인 4급 라인 4급 아 지금 뺏겼다 아나 컷 아이고 저 죽어요 네 자리아 자리아 주는 방법 없고요 필요했다 나노가가 돼 준비됐다 돌격하면 내가 지원하지 이거 아 아이고 꿀잠 진짜 아 진짜 스냅치 아 우리 메인딜러 재우는 데만 쓰네 아 원숭이 짬프 자리아 자리아 두 명 칠 때 받았고요 아나를 잘라야되는데 자리아 못잘아 내게 아나 밖에 나와있어요 아나 꿀잠 힐힐 있는데 아나 아이고 아이고 힐을 힐 못 넣었는데 겐지니 원숭이 꿀잠 아이고 아니 뭐 한 번 뺏다가 같이 하죠 다시 이거 겐지 말고 리퍼 가능해요 아 원숭이가 너무 날 뛰긴 하죠 근데 그러면 저쪽 안압이 견제할 수가 있잖아 응 라인 아래트 트레이잖아요 우리 메인들 아 아니 그럼 제가 바꿀게요 견제 개삐 견제 개삐인데 아이고 아 누가 구르라 깨워가지고 어 이거 힐 힐 못 들어가요 견제 개피 힐이 안들어가요 오 들어갔다 석양 뒤에 원숭이 석양 쌌어요 저희 아나 없음 저희 아나 없음 아나 스매지 빠졌고요 자라 필 힐 아 아나 힐 겁나 넣어졌네 아 겐제 개피인데 겐제님 아나 좀 잘라줘요 다른거 안봐도 되니까 조져버려요 원숭이 옥상에 옥상에 겐제 오 정이구요 어 겐제 다운 아나하고 맥크리 남았어요 아 진짜 꿀잠잠해 진짜 맥크리 피 맥크리 피 에이 나이스 밀었다 나이스 아 진짜 역시 메인딜러 음 메인딜러가 다 꺼내버리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다. 삼성포가긴 좀 그런가? 음.. 라인을 믿고 애나를 할 것인가? 아.. 원탱 나쁘지 않은 것 같은.. 아 원탱 아닌데? 전북 딜러인데요? 아.. 저희 탱 없이 한 번 해보죠. 저희 탱 없이 갑시다. 아 탱크가 없어. 다 몰아준다 라인한테. 구슬.. 구슬.. 쉴드.. 아.. 보호막 안 받은 건 누구지? 음.. 저는 받았음. 정버전 저거.. 솔저님 안 받았을 때요. 솔버전님 받았는데요? 쉴드 사이인데? 맥크리님 안 받은 건가? 저 받았는데? 그러면 안 받을 사람 없는 것 같은데? 아.. 튕겨내기죠. 와우.. 화력 장난 아니다. 원숭이 보자. 아.. 라인님 위험한데? 원숭이 들어와 있는 거? 원숭이 보자. 아이고 조진다. 아이고 조진다. 원숭이 기.. 말을 해주시지 아이고. 안 돼. 와.. 피 차는 거 봐. 어.. 텔퍼 텔퍼. 기절하겠네. 어.. 솔저님.. 킬을 드릴 수가 없어. 아.. 순간이동기 디펜스 실패다. 어우.. 화력 오지는데? 아.. 딜러가 3명인데.. 화력이 너무 오지는데 상대? 아 이거.. 아.. 한 명도 못 땄어요? 딴 줄 알았는데? 리퍼 꽂는 게 나을 것 같아. 이 원숭이 이 자식 때문에. 솔맥 말고. 원숭이 보자. 원숭이 래피. 원숭이 다운. 아나 수멘체 빠졌고요. 어이구! 겐지 쉬프트 빠졌고요. 아나 피해. 아.. 아나 피 차네. 이 식당의 문명과는 다른 결과입니다. 겐지 2층. 일단 한번 밀죠. 겐지 보자. 원숭이 뒤에. 원숭이 뒤에 우리팀 2층 우리팀 기지 2층 아 이래 원숭이 점프 원숭이 점프 초월 초월 쓰지 말지 겐즈 혼잔데 저희팀 쓸릴거 같아서 지금 지고 앉아 지고 안잡힌거 보면 안썼으면 다 죽어질거 같은데 저거 봐 초월 빠졌다고 왼쪽 맥클이 있어요 왼쪽 안에 상대에 원숭이 궁 없어가지고 자리아 궁은 일단 루슈로 커버치죠 자리아 자기 칠 때 빠졌고요 자리아한테 하나 궁 제가 한 턴 쉬고 같이 가죠 예 예 잠깐 틀어줬을 뿐 공격기가 거의 준비를 했다 난 맥컵 겐즈 공 겐즈 공 겐즈 개피 겐즈 스치면 죽어요 아이고 겐즈 가 전 화물을 비비고 있을게요 전 화물을 비비고 있을게요 전 화물을 비비고 있을게요 전 화물을 비비고 있을게요 메이 궁이 언제 차지? 운명과는 다른 결과 평온을 파벼 아 죽었다 자리아 자기 칠도 빠졌고요 나이스 여기 매크린 있네요 오른쪽에 아 아 저희 석양 가봤는데 저희 투일 하지 마요 저희 딜러님들이 너무 못하고 있어요 음 존증이님 루즈 돼요? 가능하긴 한데 지금 철이 서서 그냥 바꿀까요? 어떡해요 빨리 말해요 일단 가고 철 쓴 다음에 그냥 바꾸죠 빨리 쓰고 자리아 자기 칠도 빠졌고 주는 칠도 빠졌고요 겐즈 반사 빠졌고요 오른쪽 오케이 매크린 다운 겐즈 컷 자리아 자기 칠도 빠졌고요 저 자리아 딸지게야 자리아 자기 칠도 주는 칠도 빠졌고요 매크린 다운 아나 수면 칠도 빠졌고요 겐즈 들어온 거 아이고 겐즈 두 걸 걸 했네 아 그래도 뭐 바꿀 거 하니까 아 아 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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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저 뒤쪽으로 빠지죠 죽음 바로 가꿀게요 죽음 바로 가꿀게요 같이 죽어야 되는데 석양 덕수 어 이 궁 다 때려봤는데 오히려 이게 그냥 비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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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오 해주세요 루시오 해주세요 디바 온나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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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리 라인님 죽는다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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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채웠을 거 같은 다시 너무 많이 때렸다 디바 궁 쓴 지 얼마 안되게 됐는데 디바 디바님이랑 아 아니구나 진짜 로봇 로봇하는 거구나 디바 멕크리 오른쪽 아이구 나 죽었다 김 갠 때 아..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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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디바 디바 아이구 개 sait 개피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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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양 디바 디바 블로요 블로요 맥크리 개피 아이고 겐지 개피 맥크리 오른쪽 개피 비벼야 돼 비벼야 돼 비비는 걸로 갖고 와요 석양 왼쪽 굴러요 굴러요 아이고 아 우리 딜러 공수 변경 음 비슷해요 시간은 뭐 비슷하네요 한 20초? 아 근데 메이심에 보다도 딜 못 넣는 딜러가 있어요 지금 먼저 픽하세요 아 이 판에 남는 거 해야겠다 정글의 캐리 안됩니다 공격이라서 공격은 먼저 하셔야 이렇게 하면 원일 원일 이탱 갈까요 아니면 투일 갈까요? 음 안정적인 건 투일이긴 한데 근데 아까 계속 투일하니까 못 뚫는 거 같아서 원일 하죠 그냥 그냥 붙고 아나를 먼저 그 아나 엘리베이터 위에 아까 전에 있었는데 또 거기 있을 것 같은데 아금초 1분 남았어요 1분 위도어도 괜찮죠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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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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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또 엘리베이터 위에 있네요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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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아직 있어요 엘리베이터 위에 오른쪽 끝에 딜바 부셨다 1분 아 딜바 B1인데 아 수면 맞았어 일단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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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크리 개피 겐지 나와요 겐지 반사 빠졌고요 아나 다운 겐지 들어왔어요 마지막 마지막 공격 메크리 잘 저거 아나 루시우 개피 루시 지차 개피 다운 겐지 스킬 다 빠졌어요 자리아 주눈실도 빠졌고 겐지 스킬 없어요 2층에 겐지 다운 딜바 reconciliation 위에 자리아 내려왔어요 자리아 자기실드 빠졌고요 딜바 로봇 빠졌고요 나이스 자리아 송하나 송하나 아나 아나 ض민 여기 메크리 메크리 맥크리 메크리 나이스 루시우 알게 나이스 화물 안 떨어질게요 여기서는 마스 바스 좋죠 일단 뭉쳐있어야 되니까 어차피 화물에 떨어지면 안되니까 떨어지면 뭐 거의 겐지만 조심합니다 트윌까지 있으면 더 좋긴 한데 위도가 있어가지고 오른쪽에 겐지 겐지 반사빠졌구요 위에 일단 다 있어요 디바 비빈다 석양 정면 석양 정면 디바 로봇 빠졌고 겐지군 드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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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하고 루시우 남아있어요 루시우 오케 나이스 기다려용 갑니다 오염패래 드래곤 드래곤 트레에 국노래서 한방 노리는거 같은데 그전까지 밀어버림대 계속 다시 탔어요 응 아나 수면치 빠졌고 잘 안보인다 디바 비빌라고 한다 왼쪽에 트레이서 트레이서 제가 볼게요 겐지 반사빠졌구요 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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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주름실드 빠졌구요 루시우 갭비 루시우 와 이거 바스 굿선택이다 트레이서 오른쪽 겐지 반사빠졌구요 겐지 반사없어요 트레이서 왼쪽 자리야 자리야 나와있는거 저거 오른쪽에 디바 오른쪽에 디바 오른쪽에 디바 디앗 안보여 안보여 라인님 안보여 네 보여요 이제 위에 겐지 위에 겐지 겐지 위 야 야 반사면 안써면 되지 비트 90 99% 아나 오른쪽 아나 정면 오른쪽 준비 됐어 오 상대도 마스요 다리야 궁 겐지 컷 오케이 우리 바스 없어요 메인딜러 나 우리 메인딜러 살아있지 아직 나 이걸 밀었어 이걸 밀었어 나 미치겠네 하긴 여기 메인딜러가 있는데 메인딜러 살아있는데요 그래도 원인하기 잘했네요 튼탱하고 그런거 같네요 수비도 뭐 그렇게 하죠 먼저 딜러하세요 정크랫 정크랫 할리우드 좋긴 한데 톨빈 하시고 싶으시면 하세요 제가 낳는거 같게 마지막에 응 톨빈 하세요 이거 파라만 파라 안할거 같은데 어차피 1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톨빈이 어디 깔거에요 음 엘리베이터 아니면 아 엘리베이 엘리베이 아니 톨빈은 저기 깔아주면 안돼요 제가 엘리베이 좋게 반대편? 아 반대편 구멍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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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용광로만 생기면 게임 끝나는거 아니에요? 1분이니까 첫 턴만 막으면 돼요 첫 턴 첫 턴만 막으면 돼요 첫 턴만 안 뚫리면 게임 끝나요 4 3 4 4 4 4 5 5 5 5 안아있어요 음 좀 빼면서 살살 들어오고 맥크리 들어왔어요 일단 겐지 오른쪽으로 돌아요 맥크리하고 겐지 옥상 겐지 반사 안쓰네요 겐지 썼다 반사 섞고 개피 겐지 잡으러 갑니다 오른쪽에 로드오고 들어왔어 로드오고 겐지 다운 호그 호그에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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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그 피먹고 있어요 맥크리 그냥 들어와 자리아 자기실드 빠졌고요 자리아 자기실드 없어요 아나 수면즈 빠졌고 2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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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크리 오른쪽으로 돌아요 겐지 위로 올랐고 자리아 실드 다 빠졌어요 자리아한테 하나궁 오른쪽에 오른쪽에 맥크리 돌았어요 돌았어요 아 아 석양 D 이제 한번에 못둬서 자리아 네 이거는 못막은게 이상한거에요 개피 개피 다 개피 괜찮아 여기 두점 한번 비벼봐요 저 공있어요 여기 비빌 수 있어요 아 그렇네 게임딜로 왔습니다 많이 죽었네 우리 쫄드가 많이 죽였어 겐지궁 아나궁 겐지한테 메인들러 살아있어 아 아 근데 안왔어 아 아 안돼 자 모시지 자식들아 아이구 세명 상대 겐지 개피 겐지 개피 일단 저요 주죠 응 이거 추가시간 이제 비벼가지고 시간이 너 죽었어요 호그 호그 그랩 없어 어? 어 비비고 있는데 아 못 비벼 아 안되겠다 어 근데 자리아 굽혔다 자리아 굽혔다 이거 옥상에 있다가 저희 어차피 상대 아무리 붙을 수 밖에 없으니까 옥상에 다 몰려 있다가 한 번에 내려가보죠 옥상으로 옥상으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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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차피 애들 마그로 못 오거든요 옥상 저희 어차피 3단계에요 예 아니 어차피 환불만 떨어지면 되잖아요 지금부터도 상관없는데 네 지금부터도 되고 바깥든 바깥든 말든 지금 꼬고 자리아 주눈실드 빠졌고요 봤을 때 봤을 때 봤을 때 겐지 스킬 없고요 겐지 다운 석양 정면 왜 우리 우리 석양 쐈어요 석양 쐈어요 라인이 풍긴거 같은데 다운 다운다 겐지님 마무리해 길러닝 마무리 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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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라인 님 가만히 있어 궁 쓰고 나서 튕겨 궁 쓰면서 튕겼나봐 그 진동으로 컴터가 튕겼나봐 나 깜짝 놀랐어 라인이 가만히 있길래 충격에 놀라서 컴퓨터가 꺼졌나봐요 수고들 안 했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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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